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오늘 일요일입니다 마덜스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해피 마덜스데이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금요일에도 여러분들께 마덜스데이 인사를 드렸고 어제도 드렸을 텐데 요즘 정신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덜만 마덜이시겠습니까 뭔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와이프 없이 혼자 자녀분들을 키우신 그런 아버지들도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대신 동생들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오빠 누나를 아버지 어머니처럼 잘 케어해왔었던 모든 보호자분들께 해피 마덜스데이 인사드립니다. 미국에서 다 크잖아요 미제가 국산보다 한국산보다 그런데 작은 것 가운데 몇가지 가운데 꼽히는 카네이션 한국식 생각을 해서 미국 사람들은 꼭 뭐 어머니 날 카네이션 꽃을 선물하진 않지만 제가 저쪽도 카네이션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도 카네이션인데 카네이션 제가 선물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요. 뭐 아버지께도 드릴 수 있고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 오늘 선물 드리면서 이렇게 마덜스데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엄마, this is for you. 저희 엄마요. 저희 엄마는 정말 아이들 4명을 어렸을 때, 저희 엄마로서는 정말 어렸을 때였죠. 젊었을 때 아이들 넷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주 일찍부터 저희 4명을 재혼하지 않으시고 키우셨습니다. 해피 마덜스데이, 맘. 네 오늘 여러분들께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그 전에 아 미국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미국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국가 백악관에서 태스크포스라는 특별 전담반이 생겼는데 그 특별 전담반의 모든 헤드, 헤드 3명이 전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품의약국장이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질병통제국장도 역시 그 같은 이유. 본인은 네거티브, 음성반응이 나왔지만 누군가 양성반응 나온 사람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 누가 누구라고는 발표하지 않았고요. 바로 그 전날 있었던 그 케리, 밀러, 백악관의 부통령의 탑 대변인이면서 대통령의 아주 그 총애하는 자문 스티븐 밀러의 와이프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 뒤에 앤토니 파우치, 보건연구소 소속의 앨러지 질병 연구소장이면서 태스크포스를 그동안 쭉 데브라 박스 박사와 이끌어왔었던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한다. 그러면 질병통제국, 식품의약국장, 태스크포스의 헤드나 마찬가지였던 앤토니 파우치 박사 이 세 사람이 전부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집에서 주로 일을 하면서 뭐 가끔 필요하면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나가긴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분명히 마스크를 쓸 것이라고 했고 지금 이 세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백악관만 뚫린 것이 아니라 백악관이 그 정도로 뚫렸으면 그동안 많이 접했었던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인물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게 한 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백악관과 다른 중요한 의료분야 전문가의 대응이 다르다는 거죠.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의 발레이나 어떤 분이 어제 당번병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번병은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건 돌아가면서 대통령 시중을 드는 것은 아니니까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발레이라고 하겠어요. 발레인 대통령의 발레이나 부통령의 대변인도 여러 명이지만 탑 대변인이 양성 반응이 나왔어도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제 대중들과 같이 있을 때 마스크 쓰지 않았고요. 어제 그제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같이 테스트포스로 대통령을 자주 만나고 일하는 질병통제국장, 식품의약국장, 앰프니 파우치 박사는 마스크도 쓰고 자가격리도 한다고 했으니까 혼돈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면 백악관의 웨스트윙에서 일했던 사람 특히 이제 그 케이리 밀러의 경우는 부통령의 부대변인이 아니라 탑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상황실 회의 같은데 많이 참석을 했고요. 백악관 집무실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부통령과 대통령은 네거티브 반응이라고는 하지만 그 백악관의 웨스트윙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혼돈되겠어요. 그런 혼돈과 함께 백악관 내부와 태스크포스의 헤드들이 취하는 정책이 다르니까 이게 뭐 스태프들에게도 그렇고 국민들에게도 혼선되는 메시지를 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의 발레, 시중드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비밀경호원도 일부는 집무실에서 비밀경호를 하는 경호원들은 마스크를 쓴대요. 그러나 이제 그 밖에도 비밀경호원들이 백악관 내부에 여기저기 있지 않겠어요. 지붕에도 있고 저쪽 서관, 동관, 여러 문 등등 입구에 있는데 다른 곳에 있는 비밀경호원들은 또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하고요. 뭐 마스크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국민들에게 정상생활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안전하다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의 참모진들도 걸리고 스태프들도 걸리는 게 아니라 양성 반응이 나오고 아주 탑에 있는 의료 전문가들도 자가격리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는 줄을 계속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한 도박이다. 이 도박을 하는 것, 이 도박을 하는 것이 결국은 선거까지 연결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선거판에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중국으로 연결시킬까? 그럼 그게 어디까지 갈까?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갬블링이다, 갬블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디언의 미국 지국장인 에드 필킹튼 씨가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조지아가 먼저 문 열었을 때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땐 여론이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잡은 사람이 네브라스카의 주지사입니다. 네브라스카의 주지사가 백악관을 굉장히 자주 방문하거든요. 자주 방문하면서 네브라스카 미장원도, 다투샵도, 식당도 문을 열었는데 식당의 경우는 50%만 전에 손님 모시던 것에 그 정도만 하라고 했고 교회도 오픈을 했습니다. 마사지, 바디 마사지, 바디 마사지가 이 상황에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미장원. 그런데 네브라스카를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를 했는데 지난주에 케이스가 57%가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도 늘어났죠. 결국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리오프닝을 시작해서 어쩌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뭐 누군가가 확진자가 이태원에 나이트클럽을 가서 지금 뭐 5천, 거의 6천 명 정도를 아름아름아름아름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던 곳을 쭉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은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렇죠.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 상황이 조금 일어나고 있고 중국도 우한에서 오랜 기간을 뭐 괜찮은 것 같다가 지금 또다시 확진자가 나오고 해서 이게 안정되지 않았는데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리오프닝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무슨 분자의학 전문가 에릭 타포 이런 분이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요. 결국은 확진자 늘어나고 또다시 병상이 모자라고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면서 이게 병리학에서는 어떻게 그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왜 그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전쟁을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포기해버리는 것 전쟁을 하다가 싸우기를 포기하는 것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제롬이, 코니도릭 이런 분들이요. 전문가인데 그건 항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이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확진자가 많잖아요. 사망자도 많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달 말에 10만 명이 될 것이다. 여름이 되면은 사망자 20만 명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거의 또 대다수의 의견처럼 돼가고 있거든요. 뭐 예일대학교, 공중보건대학교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하워드 포먼이라는 교수 그래서 이제 이 포먼 교수 같은 경우는 백악관의 정책을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가장 위에 두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공장 방문했었을 때 007음악에 나오는 그 맥카트니가 만들었다는 그 Live, Let, Die 뭐 사는 놈 살고 그리고 뭐 죽게 되면 죽게 돼야지 뭐 죽어야지 뭐 뭐 이런 음악이 대통령 그 마스크 공장 방문할 때 뒷배경에 나왔었다고 하잖아요. 뭐 살다가 뭐 어차피 죽는 거 뭐 이런 형태예요. 뭐 문법적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그 Live, Let, Die E-Mentality다 라고 그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오랜만에 공개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 본인의 행정부에서 일했었던 사람들 한 3천 명 요즘은 만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그 웹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일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마이클 플린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마이클 플린에 대해서는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팍스, 브레이트바트, 연방 법무장관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설령 그 러시아에 대해서 연방수사국과 부통령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함정에 걸려서 증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해야지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선고받기 전에 기각시켰잖아요. 연방 법무부가 개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말이 안 된다고 공화당은 잘 됐다. 빨리 이 사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오늘 아침에는 또 오늘 마더스테이잖아요. 한 뭐 40개까지 제가 세다가 모셨거든요. 40개 이상을 트윗을 하는데 거의가 마이클 플린에 대한 트윗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아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비난하고 맨 마지막에 해피 마더스테이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그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사실은 FBI가 M-A-Y M-A-Y M-A-Y가 들어가거든요. 정확하게 정말로 완전하게 100% 함정수사만을 위한 함정수사였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이해하기로는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바마의 경우는 이제 그 본인과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미국의 법치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예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케이스가 기각된 예가 없다. 이건 정말 기본 법치의 개념이 아니지. 그리고 이 같은 그 법을 무시하는 법치를 무시하는 것들이 결국은 여기서 시작돼서 다른 모든 것으로 퍼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물러나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는 자제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트윗을 한 번 했는데 그 트윗은 전국적인 그런 통일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데 그 정도였고요. 이번에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로는 완전한 완전한 정부가 사실은 잘해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잡기는 굉장히 힘든데 이 뭐 나에게 무엇이 좋지 그것만을 생각하는 정권이나 정부가 일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하고 또 내 것만 챙기고 내 편만 챙기고 다른 사람은 다 적으로 삼고 분열을 그 앞세우고 이러한 것이 미국 생활에 가득 퍼져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아주 absolutely 명확하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디제스터다. 재앙이다. 말하자면 대재앙이다. 지금 현 정부의 대처는 이렇게 그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미국인의 생활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기적이고 뭐 나랑 의견이 다른 완전히 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남을 밟고 하는 것들이 생활 속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미국이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해야지 된다.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이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가 우리가 너무 좋았다. 오바마와 슬리피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바마 슬리피조 왜냐하면 대통령 부통령이었으니까 그들은 그 H1N1 그 스완이플루 너무너무 대처 못했고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은 오늘 아침에 부통령은 정말 대통령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젠가 한 번 미국의 어떤 정부의 기구에 갔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물을 제가 한 번 비디오를 보여드릴 말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재해청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통을 들으면 같이 물통을 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내려놓으면 또 내려놓고 뭐 이런 정도잖아요. 여기서 이 부통령의 경우는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해고할 때는 나에게 거짓말했다. 해고가 잘 됐다 했더니 오늘은 나는 마이클 플린이 빨리 행정부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 그 해피하게 기다렸다. I'm ready. 그가 행정부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무도 백악관으로 정말로 마이클 플린이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놀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이클 플린이 백악관까지는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캠페인에는 분명히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짝 불이 펴오르고 할 때도 사실은 전당대회에 이런 때에 마이클 플린이 가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국방부 소속 어떤 정보를 관할하는 그런 부서의 어떤 헤드를 맡고 있었는데 매니지먼트 스타일도 너무 이상해서 직원들이 다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라든가 적이라든가 중동 쪽에 그쪽을 대하는 게 너무너무 잔악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극단적이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해고됐었던 사람입니다. 해고됐었는데 해고되고 나서 그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좀 돈 문제로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루돌프 줄리안이라든가 이런 마이클 플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꼭 트럼프랑 같이 일하기 전에도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또 부패의 온상이잖아요. 에르도안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나라가 그래서 그런 데서 막 돈 받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행정부에는 워낙에 그 돈 받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무슨 뭐 제약회사 로비스트가 무슨 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다던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백악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캠페인 내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할 것이다. 지난번에도 힐러리 크린튼을 감옥에 가둬야지 돼 그 락컬업을 제일 먼저 외쳤던 사람이 이 그 마이클 플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캠페인의 전주곡입니다. 전부 다 오바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하는 것도 캠페인 전주곡인데 국내적으로 이 같은 그 캠페인 전주곡이 잘 들지 않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좀 힘들어 보이니까요. 잡기가 그렇게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캠페인 카드는 중국밖에는 없습니다. 중국 카드를 2016년도에 빌드 월드, 뷰티풀한 월드 해서 백인들이 아유 뭐 벽에 지어지긴 하겠어. 그러나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니까 이쁘네. 그렇지 내 직장 내 일자리를 다 이민자들이 가져갔었잖아. 그런 외국인 혐오로 2016년도에 사실은 백인표를 많이 받아서 단선이 됐는데 그게 다 소수인종 미워하는 거예요. 저와 이 방송을 두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는 건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한국분들이 아니 합법 이민을 갖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분들 절대로 그 백인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백인들이 여러분을 그 자신들과 같은 등급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웨이컵. 웨이컵. 네 제가 이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 인종 문제,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코리안 아메리칸 소수인종 편이고 그리고 뭐 저는 직업상 그렇게 해야지 될 미국에 살면서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빌더월로 굉장히 많은 표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중국 때리기입니다. 이미 공화당의 상원에 57페이지짜리 어떻게 중국을 때려야지 되는가 그런 그 페이지가 그 돌았는데요. 그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그 컬트 바델리아라는 분이 공화당의 예전엔 전략가였는데 지금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뭐 USA Today 같은데 컬럼을 많이 씁니다. 이번에는 2016년도에는 특히 그리고 그 소수인종 무시하면서 뭐 예를 들어 이민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아주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것은 팍스라든가 브레이트바트가 많이 이렇게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팍스 뉴스 보세요. 팍스 뉴스에서는요. 질병통제국, 식품의약국, 그리고 또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자가격리를 한다. 마스크를 쓰면서 이런 보도 거의 안 합니다. 오바마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마이클 플린 그 얘기를 비난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앞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레이트바트와 또 팍스에 힘입어서 반이민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그 57페이지 짜리에서 단어를 딱 두 개를 선택해라 하면은 그 분노와 또 두려움, 두려움, 비난과 두려움이 더 낫겠네요. 중국을 비난하는 것과 이렇게 가다는 우리 큰일나 하면서 한다는 건데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민주당은 너무 보드랍게 대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으로부터 15억 달러를 받았다. 이런 것을 마구 뿌리고 있어요. 지금 소셜미디어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돈 벌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딸입니다. 수많은 상표권으로 아빠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상표권으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리드 쿠시너 집안도 적어도 한 가지 부동산 분야에서 중국에서 돈을 벌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 공화당이었었던 이분이 지적을 하기를 뭔가 정책, 교육,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무조건 중국의 실험실에서 나왔다고 하고 하는 그런 단순 무식한 것 같지만 그 같은 메시지가 민주당에도 필요하다. 내용, 자격, 디테일 그거 아니다. 지금 공화당처럼 트럼프 대통령처럼 중국을 비난하고 어떠한 그 분노 같은 것, 두려움 같은 것을 중국이 다 잡아먹을 거야. 우리를. 이런 것을 퍼트리는 데는 그에 맞게 아주 민주당이 합리적이고 우아한 것 말고요. 쉬운 메시지를 만들어야지 되는 거다. 멕시코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중국 실험실에서 그거 나온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형태로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물론 사려 깊은 것은 좋지만 또 공화당처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6년도에 사려 깊게 하려다가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재의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왜 미국은 돈을 많이 주면서 중국처럼 지금 세계 다른 나라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가 미국과 중국은 정말로 전쟁을 할 것인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나라 관계는 당연히 수교 이후에 최악이죠. 1979년 이후에 최악이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관세 이런 것이 좀 있었어도 3월까지만 하더라도 3월이에요. 3월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는 심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조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4월에 부터 이제 조금 여론이 나빠지면서 중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 일자리도 죽이고 마스크를 포함한 의료품을 미리 다 사재기를 해갖고 하다가 5월이 다가오면서 5월 3일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직접 대통령도 그랬고 이제 우한 그 실험실에서 중국 실험식 질병통제역과 비슷한 그런 곳에서 이 바이러스가 나왔다. 중국은 정말로 뭐 이상한 나라야 뭐 이런 형태로 우린 증거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월스트리저널은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그건 루머에 그치는 거야. 라고 사설을 쓰기는 했지만 지금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또 이제 미주리주에서는 아예 법안까지도 나왔잖아요. 고소를 한 것은 물론이고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중국을 고소할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 문제로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없어져야지 된다는 등 특히 이제 그 미주리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시 하울리라는 하울리라는 의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도 또 우리가 검토하겠다. 경제 제재하겠다.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미국 공장들은 다 미국으로 또 제조업 돌아오게 하라. 뭐 이런 것. 또 연방기금으로 연방연금 같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시키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대해서 지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미국 국무장관을 사악한 악마라고 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브리라고 하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인세인이라고 미쳤다고 하고 그리고 인류의 공동의 적이다. 그 커먼 애니미의 맨카인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마디로 쭉 보면 민족주의 감정을 굉장히 지금 부추기는 거죠. 뭐 미국도 그렇긴 하지만 중국이 그런 감정을 확 불태우기에는 미국보다 훨씬 적절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비난이 좀 어느 정도 통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뭐 62% 정도는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중국에 대한 반감이 천안문 사태 이후에 가장 강하기는 한데 중국도 이걸 겁나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중국은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뭔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 준비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국도 러시아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가짜를요. 퍼트리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 우한 바이러스. 미국은 증거도 못 되잖아.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미군이 와서 우한에다가 퍼트렸어. 이런 거를 아예 신화통신은요. 만화로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만화로 만들어서 무슨 뭐 레고 캐릭터로 이렇게 그런 것을 신문인데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뭐 그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미국은 세계의 여러 무슨 보건기구라든가 유엔이라든가 중국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그런 곳에서 중국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세계 보건기구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금 두고 보자 하는데 미국이 가장 많이 돈을 지원하고 있고요. 중국은 한 열 번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에서 보면 공정한 것 돈을 뭐 주는 만큼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외교전을 좀 중국이 요즘 잘하는 거죠. 같이 일하자고 하고 하니까 미국은 아니라고 미국 우선이라고 우린 그냥 우리 것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만 하더라도요. 중국이 미국이 이제 지금 670밀리언이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670밀리언이니까 제가 이것 좀 이렇게 내리고요. 중간에 보면은 카메라가 조금 올라가요. 많이 올라갔네요. 네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이 미국이 UN에 6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할 때 중국은 반 조금 넘네요. 3억 7천만 달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UN에 이제 중요한 그 어떤 기구가 있잖아요. 에이전시가 있잖아요. 그 에이전시에서 15개 에이전시 가운데서 중국 사람이 4개 에이전시의 헤드를 맡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다 하나씩밖에 못 맡고 있어요. 중국만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돈을 주면서 국제기구를 비난하고 이거 없어져야지 된다고 하고 없어도 된다고 하고 이번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백신 개발 하는데도 참여하지 않고 중국은 참여하고 돈 주고 그리고 미국은 아주 오래 그 큰 돈을 여러 기구나 국가별로 지원을 하면서 많은 것을 누려오기는 했죠. 그렇게 잘해오다가 왜 지금 그것을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냐고요. 지금 미국의 형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국은 믿지 못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믿지 못할 행위를 중국이 많이 해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렇게 사다리 걷어차기를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미국보다 세계기구 같은데 돈을 지원하고 하는 것도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미국만큼 돈을 많이 대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괜찮네 쟤네 더 할 것 같아 하고 협조적이고 하니까 중국 쪽으로 중국의 어피니언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은 국제기구에 돈을 많이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에 돈도 빌려주고 기간산업 같은 것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어떠한 관계도 맺어가면서 국제기구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점점 중국에 비해서 뒤에 처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선거는 다가왔고 정말로 냉전이 있을 것인가? 냉전이 있을 것인가? 국교 수립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라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냉전은 냉전이지만 미소 간에 47년부터 구소련이 무너지는 1991년까지 그때와 같은 냉전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인 야망도 있고 신뢰 부족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현재로서는요 군사 충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군사 충돌을 꼭 정부의 대통령의 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얼마 전에도 이라크 같은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만 그리고 아직도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고칠 수선할, 리페어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계가 두 개의 그룹으로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이렇게 쪼개질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쪼개짐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뭐 오바마 때도 오바마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 무슨 인공섬 같은 거 남중국회에 안 만들어 군사기지 같은 거 안 만들어 했는데 미국이 뭐 바지저고리입니까? 다 위성으로 감청해보고 도청해보고 해봤더니 그거 만드는 거 다 들통났잖아요. 들켰잖아요. 그때도 이미 이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유엔에서 아시아의 어드바이저를 했었던 에반 메돌로스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중국은 시진핑이 이제 국가주석이 되고 지금 거의 독재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스템도 바꾸고 본인이 이제 뭐 나이 같은 것도 바꾸고 하면서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미국과 이데올로기 차이를 보이는 거죠. 1978년 미국과 국교수교를 맺기 직전부터 2012년 이런 때까지는 사실은 공산주의 이념 같은 것을 조금 뒤로 하고 중국이 경제개발을 했었던 때잖아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조도 가능했는데 경제개발에 서로 분업을 하면서요. 중국이 잘하는 거 중국이 하고 소비재 미국이 잘하는 거 뭐 큰 항공기 같은 거 미국이 하고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물물교환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서는 다시 사회주의 국가를 더 단단하게 건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지금 중국이 강해지는 거죠. 지난 40년 동안은 이데올로기를 뒤로 하고 경제적인 것을 굉장히 앞세웠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긴장도 조금 없었고요. 경제협력을 해서 서로 베네피트를 많이 봤었죠. 수십 년 동안 통했는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89년부터 중국이 정말 GDP 성장률이 1년에 9% 평균 9% 정도는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되고 나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지난해 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시잖아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자기네 사진을 여기저기 다 걸어놓고 하는 기타 등등 그런 문제예요. 해서 뭔가가 서로 이해관계가 조금 덜 막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미국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인데 미국에서 자동차 파는 것보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파는 그런 게 더 많거든요. 그런 정도거든요. 미국도 중국을 통해서 돈 많이 벌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37만 명이나 되잖아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USC 같은 데도 얼마나 중국 유학생이 수천 명인데요. 그리고 거의 그런 중국 유학생들이 베이징의 엘리트의 자녀고 사실은 이것도 그들을 미국화 시키는 데에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미국의 정치인은 과학 분야에서는 중국 아이들 공부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심핑 이전에는 조용조용히 세계 질서에 있어서 뒷전에 이렇게 있고 니네들이 뭐 쿠데어 중국이 좋다면 와서 보고 중국을 따라가거나 했는데 심핑 때부터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세계로 나가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망을 키우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위성사진에서 들키고 하고 오바마가 누르려고 하고 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뭐 아시아 뭐 알아서 하라고 하지 미국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하니까 심핑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그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돈을 통한 외교 활동을 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많이 발휘를 해온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벨트앤 로드요. 그 세이크로드 과거의 세이크로드 1대 1로 정책 같은 것을 참 그 싫어하고 뭐 미국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는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20%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현재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 제가 앞서 말씀드린 66%가 아니라 62%네요. 이게 2005년 이후에는 최고의 나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게 중국의 파워 강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미국 사람 가운데서 60%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관계가 좋았을 때도요. 지적재산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사람들이 좀 떨떠름하게 미국 사람들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에 그렇게 보드랍게 대할 수는 없어요.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 캠페인에서는 조 바이든도 중국에 터프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십시오. 터프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관세 전쟁을 다시 하느냐 뭐 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목요일날 보니까 스티브 무누신하고 중국 경제 부총리도 전화통화 다 하고 나중에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로버트 라이타이저 그 무역 대표도 같이 통화하고 할 건 하더라고요. 보니까 목요일날 이런 뉴스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항상 행정부 안에는 강경파도 있지만 온건파도 있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오너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비즈니스 오너들이 중국과 완전히 전쟁을 하고 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압박을 비즈니스맨들이 압박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원 후원 돈으로 정치 자금으로 밀어붙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다. 미국 회사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 뭔가를 받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중국에서만 나는 광물이라든가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뭐 90% 이상이 나온다는 뭐 얼스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쉽게 무력 전쟁은 물론이고 중국과 완전히 팡 부딪히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힘없는 국가들에게 한국 같은 나라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은데요. 선택을 해. 미국이 엄마고 중국이 아빠야. 이렇게 하는 이렇게 될 때는 세계의 경제가 굉장히 서로 끌려다니면서 힘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1979년도에 맺었었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경제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 잘라내기는 힘든 것처럼 보인다. 현재로서는요. 물론 현재로서는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어떠한 그 궁지에 몰리면 그러면 과격한 카드도 꺼내낼 수 있거든요. 그 카드가 무엇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데 분명히 중국 카드를 쓴다. 그런 것이요. 현재로서는 서로 민족 감정 부추기고 하면서 긴장하는 듯 하면서 뒤로 풀 거는 풀더라. 이지만 알 수 없는 일이죠. 선거는 11월 달은 한참 남았고 지금은 5월 1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장은 미국과 중국이 특히 군사적인 충돌은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리고 있는 결론 같습니다. 저는요. 어머니 날이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어머니 날 제가 꽃 선물 드리고요. 카네이션. 저 뒤에도 카네이션 있고요. 남은 시간 여러분 잘 지내시고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라디오 서울방송 한국TV에서 뵙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오늘은 특히 잘 지내세요.